나 어디 좀 갔다 올게. 빨리 와서 라메이나 끓여. 어? 나 일, 나 일 있어. 무슨 일?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? 너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실려고 그러지 뭐. 연수 씨. 내가 라면으로 보여? 말 조심해. 자, 여름 아침을 사온 거에요. 날씨는 정말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제가 한 번도 와 사온 Tusk 파티가